41. 쇼트닝에 함유된 지방압량은? 1. 20% 2. 40% 3. 80% 4. 100% 정답은 4. 100% 42. 제빵에서의 수분 분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물이 반죽에 균일하게 분산되는 시간은 보통 10분 정도이다. 2. 1차 발효와 2차 발효를 거치는 동안 반죽은 다소 건조하게 된다. 3. 반죽 내 수분은 굶는 동안 증발되어 최종 제품에는 35% 정도 남게 된다. 4. 소금은 글루텐을 단단하게 하여 글루텐 흡수량의 약 8%를 감소시킨다. 정답은 2. 1차 발효와 2차 발효를 거치는 동안 반죽은 다소 건조하게 된다. 43. 다은 중 견과류가 아닌 것은? 1. 마카다미아 2. 피스타치오 3. 캐슈넛 4. 커피빈 정답은 4. 커피빈 44. 향신료를 사용하는 목적 중 틀린 것은? 1. 향기를 부여하여 식욕을 증진시킨다. 2. 육류나 생선의 냄새를 완화시킨다. 3. 매운맛과 향기로 혀, 코, 위장을 자극하여 식욕을 억제시킨다. 4. 제품의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맛있는 색을 부여한다. 정답은 3. 매운맛과 향기로 혀, 코, 위장을 자극하여 식욕을 억제시킨다. 45. 밀가루 반죽을 끊어질 때까지 늘려서 끊음으로써 그때의 힘과 반죽의 신장성을 알아보는 기계는? 1. 아밀로그래프 2. 페리노그래프 3. 익스텐소그래프 4. 믹소그래프 정답은 3. 익스텐소그래프 46.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주로 어떤 작용을 하는가? 1. 골격을 형성한다 2. 혈액을 구성한다 3. 체작용을 조절한다 4. 열량을 공급한다 정답은 4. 열량을 공급한다 47. 다은 중 단순지질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면신료 2. 스테롤 3. 인지질 4. 왁스 정답은 3. 인지질 48. 다은 중에서 필수아미노산이 아닌 것은? 1. 라이신 2. 로이신 3. 메치온인 4. 세린 정답은 4. 세린 49. 다음 강 무기질을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것은? 1. 황은 당질대사에 중요하며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하고 혈액의 응고작용을 촉진시킨다 2. 칼슘은 인산염과 탄산염으로서 주로 골격과 치아에 들어있다 3. 나트륨은 염소와 결합하여 소금이 되어 주로 체액 속에 들어있고 삼투암 유지에 관여한다 4. IOD는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주성분으로 갑상선 속에 아이가 결핍되면 갑상선종을 일으킨다 정답은 1. 황은 당질대사에 중요하며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하고 혈액의 응고작용을 촉진시킨다 50. 담즙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콜레스테롤의 최종 대사산물 2. 간장에서 합성 3. 지방의 유화작용 4. 수용성 비타민의 흡수의 관계 정답은 4. 수용성 비타민의 흡수의 관계 51. 일반적으로 식품의 저온 살균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2. 섭씨 60에서 70도 52. 대장균에 대하여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분변 세균의 오염지표가 된다 2. 전염병을 일으킨다 3. 독소형 식중독을 일으킨다 4. 발효식품 제조에 유용한 세균이다 정답은 1. 분변 세균의 오염지표가 된다 53. 아플라톡신은 다음 중 어느 것과 가장 관계가 있는가? 1. 감자독 2. 효모독 3. 세균독 4. 곰팡이독 정답은 4. 곰팡이독 54. 식기 소독에는 어느 것이 가장 좋은가? 1. 중성세제 2. 30% 알코올 3. 온수 4. 염소제 정답은 4. 염소제 55. 유해성 감미료는? 1. 물엿 2. 자당 3. 사이클라메이트 4. 아스파탐 정답은 3. 사이클라메이트 56. 식품의 부족한 성분을 보충 식품의 영양소를 첨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1. 조미료 2. 강화제 3. 품질개량제 4. 유화제 정답은 2. 강화제 57. 파리 및 모기 구제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1. 살충제를 뿌린다 2. 발생질을 제거한다 3. 음식물을 잘 보관한다 4. 유충을 구제한다 정답은 2. 발생질을 제거한다 58. 어폐류의 비린내 원인이 되기도 하며 부패식 그 양이 증가하는 성분은? 1. 암모니아 2. 트리메티라민 3. 유소 4. 탄소 정답은 2. 트리메티라민 59. 크림빵, 김밥, 도시락, 찹쌀떡이 주어낸 식품이며 조리사의 화농병소와 관련이 있고 봄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독소형 식중독은? 1. 살모넬라 식중독 2. 포도상구균 식중독 3. 장연비브리오 식중독 4. 보툴리누스 식중독 정답은 2. 포도상구균 식중독 60. 호염성 세균으로서 어폐류를 통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은? 1. 살모넬라 식중독 2. 장연비브리오 식중독 3.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4. 포도상구균 식중독 정답은 2. 장연비브리오 식중독